다시 조금이라도 살맛나게 방향을 틀어주는 게 매일매일 제가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저한테 절망해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애고가 왜 아직도 이따이지? 답이 없나? 아직도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좌절에 빠지지? 결핍감을 느끼니까요. 결핍감이 있으면 분명히 애고는 안 좋아져요. 날마다 보듬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상을 가지고요. 애고가 왜 이러지 해버리면요. 결핍감이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그 탐진치가 악화돼요. 살 힘을 더 뺏어간다고요. 이걸 안 하려면요. 간단한 게 애고의 결핍감을 안 느끼고 결국 남들한테 기대를 안 하려면요. 산에 가서 혼자 있어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보고 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소승이 나오는 거예요. 투회법이 있어요. 치킨을 아예 안 보는 방식. 치킨을 보대에 닮아서 치킨에 흔들리는 나를 수용하는 방식. 대승은 그럼 이쪽이잖아요. 애고를 껴안는 법을 안 배우면 대승 못해요. 지금 제가 한국 불교가 문제라는 게 소승식으로 대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탐진치를 버려라 그러면서 대승보살이 되자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내 것도 버려야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거를 돌봐줘요. 따이코패트 같은 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버려라 이런 말밖에 못해요. 저처럼 품어라고 해야 돼요. 애고를 품어라. 그게 대승식 내려놓음이에요. 소승식 내려놓으면 진짜 버리라는 거고요. 대승식 내려놓음은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애고를 껴안아주는 거죠. 품고 가는 거죠. 아 이 밤 어떻게 보내지 할 정도로 애고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애고는 원래 이래. 이론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때 이 애고를 껴안아줘야 돼요. 너가 느끼는 거 다 괜찮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그러면서도 힘내게 해줘야 돼요. 깨어서. 육바람일 은근히 육바람일 몰래 출동하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달랜. 애고랑 협상하면서 육바람일 출동시켜. 그럴 수 있어. 다 들어주고. 협상이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딱 정조준. 대가리 정조준. 육바람일은 육남일 출동해서 지금 대가리 겨누게. 말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대승은 너무 힘든데? 소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질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대승 안 맞아. 그런 게 힘들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게 힘들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디 가면 멈춰요. 자기 편한 데 가면 멈춰요.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공부시켜본 속은 다들 어느 선에서 멈춰요. 계속 열정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열정적이시던 분도 딱 어디선 가면 멈추고 되게 안분지족을 해요. 전생에 공부하던 데가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거 아니라도 이번 생에 한 이 정도 하면 원하는 게 딱 채워지면요. 사람이 열의가 좀 사라져요. 딱 이 정도면 살만하다는 상태에 들어가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공부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결핍감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 정도 얻으면 자기 결핍감이 사라진 때가 와요. 다들 멈춰 있어요. 제가 느끼면 끝없는 호기심 호기심 궁금해요. 그러면 결핍감이거든요. 호기심이 결핍감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하다 보면 안 궁금해져요. 벌써 제 강의만 듣고 결핍감 채워진 분들도 많아요. 수행 안 해도요. 궁금한 거 다 풀었다. 그럼 수행 안 해요. 결핍감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결핍감이 채워지면 멈추더라고요. 퇴식만 해도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퇴식 채워지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실제로 그 정도 얻으면 보통 자기 안주하죠. 왜냐하면 더 하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안 땡기는 거예요. 그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 아는 것만이라도 사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이 오면.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끝까지 파거든요. 끝까지 판다 정신이 부족하면 가다가 대충 멈춰요. 자기 삶에 충분하니까요. 그 논어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학문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요. 그럼 공자님이 한 명 있었는데 불행이 요절했다. 앉아. 그 말고는 학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 당시 제자들이 3천 명이 넘었는데 호기심이 그렇게 끝까지 파겠다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앉아만큼 좋아했던 사람이 없다. 결국 이것도 뭐냐면요. 파면 팔수록 레벨이 높을수록 더 열심히 파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앉아는 자기랑 비등하니까 앉아만 인정해 주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렇게 학문 좋아한 사람 없다 그래요. 호기심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자기 전생 것까지 가면 되게 멈춰요. 전생 것 이상 가려면 그때부터 고행이라고 그래요. 전생 것까지 할 때 힘든 거는 고행이 아니에요. 전생 빨로 한 거거든요. 진짜 고행은 생으로 처음 길 뚫는 거예요. 저 판사 되고 싶어요. 로스쿨 가라 그러면 적겠습니다. 저 고래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더 깨어있자.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고래가 안 되고 말죠. 그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렇게까지 고행이 더 큰 거죠. 목표를 이뤘을 때의 기쁨보다 지금 그 결핍감보다 고행이 주는 아 그거 하려면 또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고생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끝까지 간다 정신이면요. 계속 랩업할 수 있어요. 그게 나약해지면서 안 좋아하게 돼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결핍감이 더 큰지 그러니까 결핍감이 커야 돼. 고래미들을 위하면 그러니까 같은 공부를 해도요. 자로의 결핍감은 빨리 메꿔졌던 거예요. 안자의 결핍감은 안 메꿔졌던 거예요. 그릇이 크니까. 그릇이 클수록 결핍감이 크단 말이에요. 아 나 이 정도 알아가지고 전혀 양이 안 차는데 하는 게 있고 누군가는 하나만 들어도 와 내 인생 궁금했던 거 풀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기 와서 제 목표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살맛나자거든요. 자기 레벨에서 살짝 올라가면 살맛나요. 와서 살짝살짝씩만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 온 사람을 싹 굳이 만들겠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또 공부의 재미만 이뤄요. 저도 그냥 사명감으로 그렇게 갖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더 레버 패야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뭔가 미진한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니까 더 뿌리를 뽑자. 결국에 에고관리잖아요. 에고관리에 있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노련해지자. 이게 제 목표죠. 그러면 더 좋은 또 설법이 나가겠죠. 그래서 화원경 십지조에 십지보살도 결핍감이 있다고 써놓고 끝난다니까요. 아직 열혜의 진짜 부처의 지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고 그래서 진짜 부처의 지혜를 향해 나날이 나아가는 경지가 십지다. 이렇게 하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핍감을 써놓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원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결핍감이 채워졌다고 끝내는 경전들은 거짓말이에요. 결핍감이 없다면 현상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현상계 숨만 쉬어도 결핍감 때문에 숨쉬는데 아 답답해서 숨쉬는 건데 결핍감이 없다고 그건 이 세상 존재가 아니지. 그건 참나나 해당되는 거지 참나나 비로자나불 아니고는 결핍감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결핍감 때문에 살려나요. 배고프니까 먹고 그렇죠 항상 불만족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고요. 불만족이 생기니까 바라는 게 생기고 바라는 걸 이루려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 써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핍감이 커야 우리가 움직이죠. 고생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실 때 한 두 시간씩 걸리시죠. 그 결핍감이 얼마나 컸으면 두 시간 오는 그 힘듦을 무릅쓰고 여기 오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결핍감이 약해지면 안 옵니다. 집에서 강의나 듣지 뭐 이렇게 돼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다 강의도 띄엄띄엄 듣다가 어느덧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 내가 훌륭해진 것 같아.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이 만약에 인도할 사람들은요. 이러다 크게 깨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신 차리게 돼요. 어 이제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내가 이상해졌네. 학당 당일 때가 좋았나 보다 하고 다시 강의 찾아 듣고 하다가 여기까지 다시 오죠. 그럼 결핍감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올 정도로 다시 결핍감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살만하게 흘러가버리면요. 오히려 결핍감이 못생기죠. 그냥 그 삶의 만족 바빠지지. 그러니까 이게 천차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늘이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자기 카르마 따라 그런 분도 계시는 거고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떠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거는 저는 20년째 보고 있는 일이니까 정말 열심히 막 해요. 막 퇴식 얻어서 너무 좋다고 하고 사라져요. 연락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막 선물 주고 보통 사라져요. 제가 선물 받으면 좀 불안해요. 보통 이걸로 보통 결산하시더라고요. 심리적인 어떤 결산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어? 이분이 이렇게 좋아하셨나? 선물을 사올 정도로 좋아하셨나? 그러고 연락 안 되더라고요. 꼭 그렇다고 선물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업장이 닦일수록 더 미세한 탐진치가 크게 느껴져요. 따라서 강도가 달라졌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집에 돌멩이가 있어요. 오이씨 돌멩이 치웠어요. 돌멩이 다 치우니까 요만한 게 걸려요. 거슬리는 건 똑같다고요. 요거 다 치우고 나면 점 하나가 거슬려요. 그러니까 거슬리기 불편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강도가 약해졌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난 업장을 털고 있는데 나한테 주는 괴로움은 똑같을 수 있고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미세한 잡음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진짜 거슬리네. 더 고요해질수록 더 거슬려질 수 있어요. 시끄러워. 락 듣는 애들한테는 하나도 문제가 아닌 게 정말 미세한 소리인데 나한테는 더 락보다 더 거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탐진치 강도가 약해진다고 말 못해요.